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6호 태풍 카누의 진로는 일본 두슈를 남북으로 관통한 이후 동해상으로 진출하고 울릉도 인근 해상 방향으로 북상하는 경로가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모두 동일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럽과 미국 수치예보 모델의 태풍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누이 동쪽으로 전향하여 다시 한번 오키나와를 강타하면서 추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밑동이 부러져나간 가로수, 전깃줄을 덮친 대형 간판, 거리를 장식하던 자유의 여신상도 나뒹구는 등 곳곳이 아수라장입니다. 한때 일본 오키나와 전체의 30%가 넘는 2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대규모 정전이 사흘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응급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도 비상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오키나와 섬 요미탄 마을에는 24시간 동안 297mm의 비가 쏟아졌고 구매지마 공항도 하루 강수량이 256.5mm에 달했으며 이 강수량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현재 6호 태풍 카누에 대한 전세계 수치예보 모델들의 예상 경로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차이점이라면 일본 규슈 관통 이후 태풍의 이동속도에 차이가 있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규슈 가고시마를 시작으로 주고쿠, 시코쿠, 세토나이카이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먼저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인근 해상인 동해 한가운데 태풍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0일 목요일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6호 태풍 카누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후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은에 상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9일 수요일 오전이 되면 규슈 전역에 태풍이 상륙하겠습니다. 9일 수요일 저녁 늦게부터 동해로 올라온 6호 태풍 카누은 동해안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10일 목요일 저녁 늦게부터는 북한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 태풍이 북상하는 모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상청의 6호 태풍 카누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8일 화요일 오후에 규슈 가고시마은에 상륙하여 9일 수요일에는 규슈 전역에 태풍이 상륙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 역시 동해로 올라온 6호 태풍 카누은 동해안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 모두 태풍이 울릉도, 독도 인근 해상인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페리는 모두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무렵 울릉도 방면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반드시 선박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